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네요. 푸틴 방문에도 불발된 가스관 계약, 중국 깎아달라 요청 때문이라는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여러 가지 러시아의 국격이 많이 격화됐죠. 자기 같은, 자기 연합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 이런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다 보니 그 전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위상이 많이 손상됐어요. 불라미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국빙 방문 기간 시베리아힘2 가스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가격을 낮춰달라는 중국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영국 일관 파이넬셜 타임즈가 현재 시간 2일에 보도했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너무 과도하게 깎으면 계약이 체결이 안 되겠죠. Ft는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중국이 가스 공급량과 단가에 대해 러시아 입장에서 무리한 수준을 요구를 한 것이 계약 불발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기반한 러시아 국내 소비가 수준에 근접한 싼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베리아힘2의 계획된 연간 수송 용량이 500억 미리 세저급 가운데 일부분만 구매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9년 완공된 시베리아힘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베리아힘2를 추가로 계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불발됐다는 것은 너무 싸게 깎았다는 소리죠. 이처럼 중국 정부가 시베리아힘2 관련 협상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추석에 얼마나 경쟁적으로 의존하게 됐는지를 보여준다고 Ft는 짚었습니다. 미국과 제재로 인하여서 나토, 유럽연합이 다 러시아의 모든 것들을 제재를 하니까 중국밖에 의존할 게 없다는 소리죠.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KVF 소장은 이번 계약 불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 관계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저자세로 이렇게 되는 거죠. KVF 소장은 중국은 대만이나 남중국의 해상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공급원으로 러시아가 사는 가스가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며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매우 싼 가격과 유연한 공급량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타고 가지 않아도 바로 육로로 중국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이어 중국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고 있으며 느긋하다 이거죠. 러시아로부터 최상의 계약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기다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쁘지 않다. 너는 이제 바쁜 놈은 러시아죠. 여러 가지 이제 그는 러시아로서는 가스 수출기한 대체로 육로가 없는 만큼 중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국내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유럽에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판매해왔다. 가스프롬의 유럽 수출량은 우크라이나 전 이전에는 10년간 연평균 230 BCM 규모였지만 지난해 22 BCM까지 감소했으며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가스프롬은 지난해 25년 만에 최대 손실받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주의나 다름없는 중국과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면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참 러시아도 뭐하기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FT는 또 푸틴 대통령이 방중기간을 요구했던 중국은행과의 협력 제안도 예상보다 훨씬 작은 규모밖에 얻어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적 제재가 심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렵겠죠.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가까운 신뢰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 승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렘민군과 중국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고 가스프롬은 요청을 거부했다고 FT는 덧붙였습니다. 자기 친한 국가끼리인지 그런 상황을 밖에 노출하는 것도 좀 꺼리겠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수출 통로도 막히고 해외의 은행에 오일값이 동결되어 있고 그 돈이 우크라이나의 복구에 사용될 거라는 보도도 있고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도 여러 가지 감시를 받고 제재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서방의 눈치를 보는 상태에서 중국이나 북한은 아래로 내려다보고 우위권을 차지했던 러시아가 중국이나 북한도 극진하게 섬겨야 하는 상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데 대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중국은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서 오일을 팔아준다는 조건으로 8월로 잃은 러시아산 오일을 젓가로 때려서 장기적 공급을 받기 위한 경제적 수술을 쓰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에서는 동맹이고 뭐고 다 소용없죠. 러시아의 위급한 약점을 이용한 거죠. 중국도.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는 젓가 가스를 중국에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 푸틴 방문에도 불가된 가스 관계 계약 중국 깎아달라는 요청 때문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